12월 이벤트로 이런 종목들 무료체험 할 때 같이 드릴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 한성욱입니다. 금일같이 한번 살펴볼 종목은 포스코인터내셔널이구요.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분들께 오늘 하루도 굉장히 고생들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포스코인터내셔널 금일 갭상승이 나와주고 난 뒤에 살짝 늘려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움직이면 어떤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먼저 간단하게 보자면 오늘 코스피 시장은 마이너스 0.01% 그냥 보압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코스닥 시장은 플러스 0.58% 상승해주고 있고요.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1,000억 매도, 코스닥 시장 외국인들은 마이너스 500억 매도입니다만 선물 시장 움직임이 너무 나서 좋아요. 상방으로 자리 잡아주고 있고 달러 선물 매수가 좀 강하게 나와주다 보니까 환율에 대한 리스크가 조금 살짝 나아질 수 있습니다. 그럼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이 좀 나아질 수 있죠? 이런 부분은 항상 체크로 잡아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와중에 포스코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프로그램에도 20만주 정도 나아지고 있습니다. 시안차 증권에서 9만 2천지 정도 공격적으로 좀 물량이 나아지고 있고요. 키움증권과 NH차 증권에서 강한 매수요입이 살짝 들어와지고 있습니다. 즉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시가가 이렇게 뜨자마자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을 쏟아내주며 조정을 좀 보여준 하루였다 정도를 체크 포인트로 잡아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와중에 사실 종목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다라기보다는 이런 양도세 완화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2차전지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팩트가 맞아요. 기본적으로 아직까지 포스코인터내셔널은 61선의 변곡점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 있고 6만 5천원 여가구이죠. 이 가격에 가기 위해서 지금 결국 등락폭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LS머티리얼 같은 종목에 거래대금이 하루는 1조원, 그 다음날은 지금 2조원씩 터지고 있어요. 그러면 정상적인 종목군들의 과연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한 종목에 거래대금이 2조원씩 터지는데 돈이 그쪽으로 쏠릴 수 있을 만한 방법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말이 안 되거든요. 아니 어떻게 도대체 어떻게 거래대금 2조원이 터지죠? 저거는 수급의 블랙홀이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즉 어떤 종목도 올라갈 수 없게 만들고 본인 혼자만 주가가 올라가지는 굉장히 기이한 현상을 발생시켜주는 게 최근에 LS머티리얼과 에코프로머티에 관련된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런 LS머티리얼 같은 경우에도 고점을 좀 찍어주고 있고 에코프로머티도 살짝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상승폭이 좀 강하다 보니까 탄력도 좀 둔화가 되고 차이 매물도 좀 나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이 좀 꾸준히 이어져야지 기존에 있었던 기업군들의 움직임이 좀 명확하게 나아질 수 있어요. 대려 LS머티리얼 같은 종목이 죽는다? 포스코 인터내셔널한테는 호재입니다. 왜? 이제는 기존에 대형 2천지 기업군들로 다시 한 번 더 수급이 쏠릴 수 있을 만한 그런 가능성과 기회가 좀 명확하게 나아질 수 있거든요. 예시를 들면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비행 같은 종목도 지금 다시 한 번 더 반반 메시지가 살짝 살짝 들어와주고 있는 게 돈이 쏠렸었던 종목군들에서 돈이 빠져나오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종목군들 위주로 돈이 들어가주는 거예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사실 굉장히 좋은 기업이고 가벼워졌음에도 불구하고 후발 투자 성향이 좀 강합니다. 포스코 그룹즈들 포스코 퓨처엠이나 포스코 DX나 아니면 포스코 홀딩스나 이런 종목군들이 조금 드라마틱한 움직임을 보여줘야 같이 반응을 해줘서 움직이는 기업 중 하나가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다 정도까지 한번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당연히 조금 지랄 수 있는데 결국 이게 다 과정이거든요. 저는 주가가 올라갈 때만 촬영을 하는 게 아니라 주가의 움직임과 이 과정 자체를 여러분들한테 브리핑을 드리고 설명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한번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들고 있으면 최근같이 진짜 올라가는 놈은 계속 올라가는 시장에서 엄청 지랄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시장에서 여러분들 홀로 소외받고 뒤처지지 마시고요. 논의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12월 달에는 VIP분들이 매매하시는 테마 대장주와 주도주급 종목을 여러분들한테도 제공을 해드립니다. 저희가 여태까지 좋은 결과물로 인사를 드렸고 지금 좋은 결과물을 창출을 해내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 보시면 댓글에 저희 카카오소스 채널 링크 있고 누르시고 무료 동거 신청 누르신 다음에 깔끔하게 포스코 인터내셔널 보고 왔습니다. 지금 노까지만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제가 내일 또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